그간의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을 먼저 밝혀주셨으면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가까운 사이라면 어떤 유형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뭐 이거 얘기해야 될 자리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부산 뭐 사랑하는 사이로 저희 나름대로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언론 보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건 처음에는 이런 얘기 얘기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고요 개인적인 일이고 근데 뭐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뭐 다 아시는 것 정도 얘기하시면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는 여기 저희 나오는데 조금 고민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었고 평화를 하는데 뭐 여기에서도 얼른 돌아가고 만나고 하는데 함께해서 계속 안 만나고 있는 게 좀 그렇고 뭐 정상적으로 영화 만들었으니까 비자분들하고 만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나온 겁니다 저희 그 개인적인 부분은 저희 정말 개인적인 부분이고요 저희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냥 저희 영화 만들었으니까 영화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만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놀러진 어떤 과거의 상황에 놀러진 상황 모든 것들을 경험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상수 감독님의 위주로만 살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분위기 궁금합니다 저에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두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저에게 주어진 작업에 굉장히 만족하고 제가 연기를 할 때 그냥 그 과정에만 몰두하고 그걸로 모든 것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저에게 홍상수 감독님과의 작업하는 이름이 너무 귀한 것입니다